안녕하세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김태리, 류진열, 진기주입니다. 이제 곧 2018년 황금 대피의 새해가 다가오는데요.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셨나요? 그동안 지치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 가족분들, 친구분들, 주변 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. 저희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로 곧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하세요.